자, 오늘의 지루종, 오늘의 우승,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 페어링 음식은요, 땡!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자, 여러분 마라탕 좋아하세요? 마라탕? 어, 너무 좋아해 마라탕 드시면 거기에 푸즈라고 있습니다, 푸즈 근데 이건 좀 반칙 아닌가? 왜요, 왜요? 괜찮은 것 같아서 너무 괜찮죠? 아, 근데 이게 좀 잘 어울릴 수밖에 없겠네요 이나 씨, 맛있을 거예요 좋은 기억 갖고 가세요 이것도 완장을 살짝 너무, 너무 많으면 안 돼 짜 이거 알아서 기호에 맡기고 드시면 돼요 맛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 맛이 없을 수가 최고의 조합입니다 이방 가득 와우! 와우! 진짜 맛있다 이 푸즈의 식감이랑 낙지의 식감이랑 너무 잘 맞죠 이건 솔직히 적이지만 인정합니다 우리 뭐 유나 씨도 말씀이 없으세요 아니, 이 낙지 특유의 이 식감만으로도 엄청 감격스러운데 맞아요 그 영역을 침범하는 느낌이 나고 침범이 아니라 피셔닝인데요 도와주는 건데요 쫀득쫀득과 짠득짠득이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 쫀득쫀득하거든요 이거 완전 실컷 쫀득이거든요 어우! 유치해! 머리 뜯고 싸워! 여기 손바닥이 삐져서 화나지 말고 유치해! 유치해! 유치해요! 진짜 두 분 다 확실히 미식가들이라서 야, 근데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얘네들 입이 이상하다 난 좋아해 맛있지? 네